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날 이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이 세상을 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간 그날 이후에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에 그 삶을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이 삶이 그냥 무의미하고 무덤덤하게 가치없이 살아가서는 결단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습니까? 그날 이후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의 운명이 정해지는 그날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권력자나 또 평민들이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군이나 또 피팍받는 자나 또 유명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의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모이고 사여서 그날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삶이 결단코 허투르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그날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라고 했는데 영문 성경에 보면 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판 재판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재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새새토록 타는 불못에서 새새토록 고난당할 사람 영혼 새새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사람 이런 모든 삶이 그날 이후에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모이고 사여서 개시록의 말씀과 같이 행한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교훈을 먼저 한 번 살펴보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그날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다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날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가기를 바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데 여기에 보니까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떤 자들이라고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쳐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못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십자가도 섬겼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켰는데요 등등 모든 신앙의 행적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판별을 하십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한 일들인지 이걸로 말미암아서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언약의 절기도 있고 새언약의 침례도 있고 새언약의 수건설은 이런 귤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계십니다만 그 가운데 하늘어머니를 믿어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구촌 전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는 인류인생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성령시대에는 반드시 누구를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된다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에 걸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온전히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여주여 하기만 한다고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의 상황은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주여주여하는 자들조차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속에 영원한 또 천국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스 4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스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웃자, 리자, 얻자, 멋자, 니자 그렇게 돼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잔이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난 자가 성령을 따르난 자를 피팍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적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하는 여자는 갈라디아 4장 26절에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자녀라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짚어낼 때에 그날 이후에 천국이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 봅니다 1장 26절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했습니다 인류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우리라는 범주 안에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27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복사하고 보니까 누가 창조되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나 혼자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을 나 혼자 창조하겠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겠는데 26절에 주신 말씀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남성적인 형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성성을 지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창세계 너무도 쉽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지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 그럼 창세계 1장 이 내용이 그들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다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에서 한 분만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주장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4장의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 즉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이시니 하는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곧 마누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여성의 형상의 그 근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 누구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의해서 온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안식교, 여화정인, 통일교 수많은 어떤 종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스페인어 성경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본떠서 남자를 만들게 되었고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본떠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우리를 구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탈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요? 천국 가리라 그날 이후의 모든 삶이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창색 1장에서부터 이런 오류와 또 모순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보니까 뒤죽박죽 잘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이 천국 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를요? 어머니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다 믿는 그런 어떤 신앙이 되어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스 12장 9절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육체를 낳으신 아버지도 계십니다만 우리 영혼을 낳으신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예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꼬였습니다 이 땅에도 가족 제도 속에 구성원 중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 영예세계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육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영예의 아버지도 반드시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예세계에도 반드시 영예의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우서 6장 17절에 말씀 봅니다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 했죠?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하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게 있어 자녀다 아버지, 아들, 딸, 자녀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가정단위의 호칭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요? 곧 우리 어머니라 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대로 만든 것이 남자요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이런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이 땅에 2000년 전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이 내용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그날 이후의 상황은 참으로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도 행했는데 왜 천국 안 보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가는 천국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까? 믿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2500번이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엘로힘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히브리 원어에는 엘로하으라크에서 단수명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한글에서 어떤 것 명사 뒤에 덜만 붙이면 전부가 복수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로하우 하는 그 표현의 임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명사의 뒤에 S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결단코 한 분 하나님이 아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육에서부터 인류의 그 구원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에서는 한결같이 어머니 하나님 믿는 교회는 그 이상한 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날 이후에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여러분 짧습니까? 지금 한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은 7, 80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긴 줄 압니다만 순식간에 훅 지나갑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개월, 3개월이 휙휙 지나가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절대 긴 어떤 인생이 아닙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스 모의 일화가 항상 마음가운데 많이 큰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기의 어떤 신앙관과 부닥치는 그런 어떤 요구를 왕이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말을 복종하지 못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아들이 면회를 왔죠 부인은 여보 제발 왕의 끝대로 따르겠다 하고 당신 그 고집을 조금만 꺾으면 안 되겠습니까? 모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 보여요 20년은 살 것 같아요 그 짧은 20년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란 말이요 말이죠 그래서 끝내 왕에게 굴복지 않냐고 20년이라는 짧은 삶을 더 연장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오른길로 가는 어떤 자신의 그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옥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 이렇게 짧습니다 그 유명했던 권력자들도 유명했던 정복자들도 지금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천하를 다 호령할 것 같았던 나폴레옹도 진기스칸도 다 없어졌거든요 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인물들 지금은 다 이 세상을 다 떠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 이후의 삶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그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정어정하면 2개월 또 2년, 20년 휘휘 지나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서 천국 가는 삶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천국 가는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또 믿음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게시 가운데 남기셨습니다 요한 게시록 2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2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이 책이라면 성경책이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만앙의 왕 만주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쉽게 표현하면 어명이죠 그 어명을 일반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높은 고위 관직자라도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그날 이후에 천국이라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다는 내용으로 전부 그렇게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형제여 자매의 관계가 되고 또 형제 자매의 관계라고 한다면 6월절 세원약 진리로서 엮어놓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뭘 지킨다고 했습니까?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에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꼬 있습니다 6월절 역시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 6월절 안 지킨 지가 오래됐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 6월절을 없애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면 말이죠 6월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켜서 지키라고 분부하신 내용이죠 우리 계속해서 26절로 넘어가 봅니다 6월절 지키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6월절 떡은 당신의 거룩한 성체다 하꼬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말씀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르사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6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하꼬였습니다 우리가 6월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게 되죠 부모의 살과 피를 물려받은 존재가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나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6월절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6월절 지키기를 환하고 원하셨다고 하시면서 6월절을 어떤 은약이라고까지 설명했습니까? 새 은약이다 말이에요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냐 할 은약이다 시들지 않는 은약이다 폐지되지 않을 은약이다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은약으로 새 은약 6월절에 그 진리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시원의 형제 자매들 우리는 육심의 어떤 피보다도 더 진한 영의 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뭘 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어떤 관계가 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뜻이 전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준행해서 영원한 천국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날 이후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어디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신 경리의 모든 가르침을 마음 육비에 또 키피하로 새겨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막연한 그리움 속에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고 이 시원을 찾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속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시간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업적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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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